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선교 그것이 마음에 꽂혔을 때는 안 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은혜와 사랑을 알 때까지 전하고 싶은 것이 제 선교의 목표죠 주만 섬기며 살리니 오직 예수 이름 누르면 살아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없었죠 감사합니다.